이번 주 광주 전남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광주 전남 지역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광주계상청 예보과의 박정은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광수 전망 어떻게 됩니까? 우선 5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라남도는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이고 남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강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강수 원인은 정체전선이 우리 지역에 장기간 머물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대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정체전선을 형성시켰고요. 또 상층의 찬 공기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정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비는 5일까지 지속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 주 날씨 전망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는데요. 특히 5일까지는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오겠고, 6일 이후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날씨 전망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로 접어들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수농가와 농작물 관리에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번 강수와 이번 주 날씨에 대해서 광주기상처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